남캐가 아니야 여자 내캐도 남캐야 시대한 할 수 있는 변명이라고 여장을 해봤습니다 까지밖에 안 돼서 맞아 저도 결국은 머리긴 남캐라고요 저도 근데 나는 여자 옷을 입히고 싶은 건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건 있어 여장을 시키고 싶어 네 그거랑은 별개야 맞아 맞아 그건 달라 지금 요새 남자애들 옷 하는 데가 비투샵 정도? 진짜 고민하시는데 거기 말고는 남자 옷을 메인으로 내면 데가 없잖아요 저번에 다 켜지고 비투샵은 언제 오지? 8월 말인가 시켰는데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다음 달 말에 다 오겠지 실수로 오겠는데? 오겠죠 이제 이제 오겠지? 한 70일 걸린다고 했거든요 거기 두께는 진짜 옷 옷 진짜 이쁘던데 이십다 옷 산 건데 네 그니까 이십다 아 진짜 그 바디 바디 누가 산 거였어요? 한 달 걸렸어요 주문하고 받고 일해야 되니까 계속 메이크업은? 네?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요? 메이크업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가장 문제죠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앙구는 아직 앙구는 이제 10월달에 메이크업 포인트 정리 못하는 데가 탈북이 돼가지고 이젠 사야되고 네 메이크업은 일단 해보고 제후나 파트예요 음 해보고 안 돼